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안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최근에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의 이슈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너무 한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방에는 보니까 영국에서 2050년까지 또 원전을 좀 많이 들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는 어떻게 지금 흐름이 돌아가고 있나요? 사실 친환경 정책에 가장 활발한 나라 그리고 사실 글로벌 정책으로까지 좀 확대시키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2022년 올해 2월에 EU 쪽에서 큰 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사실 2021년에 유럽 쪽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큰 건은 탄소 국경 조정세였다면 2022년 2월에 EU 쪽에서 발표한 것의 가장 큰 이슈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넣겠다라고 해서 그린텍소노비로 분류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전이 미국도 원전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유럽도 지금 확대시키겠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제 원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친환경까지 들어갔으니까 확대가 되겠구나. 이런 점이 가장 그전까지 탈원전 정책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확대를 시켜왔었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는 조금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 증가도 마찬가지고 수소 쪽 신재생 쪽에서도 수소 쪽에 대한 그런 생산도 유럽 쪽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양하게 되어 있는 곳이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 8년 안에는 이제 러시아 요즘에 이제 러시아 의존도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쪽 중에서도 풍력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30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으로 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전을 이제 그린텍소노빅으로까지 이제 확대를 시키면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의 비중도 늘어나겠구나. 이런 점이 유럽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나요? 그냥 현재 상태로 원전을 확대한다기보다 어떠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뭐 이게 그린 에너지로 분류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우선은 원전을 건설 안전 에너지의 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만족을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아무래도 최근에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완전 노화된 원전보다는 조금 그 노화된 양력에 이전의 원전을 대가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소형 원전 쪽을 계속 증가하는 이런 측면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형 원전 그 SMR인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게 현재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우선 미국 쪽 중심으로 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SMR 관련해서 실제 상용화 준비를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있죠. 유럽도 유럽이지만 미국 중심으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 과거에서 과거에도 한 번 SMR을 상용화시키려고 했었을 때 사실 큰 타격이 좀 있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건설 단가도 좀 높은 편인데다가 결국에 원전을 사용하는 거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함인데 SMR로 갔었을 때 나오는 효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만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그 SMR을 또 시도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 원전이 가지고 오는 이산화탄소 량이라든지 아니면 핵 폐기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자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원전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자그마한 SMR 원전들이 대거 지역별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핵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쪽에서 대거 SMR 수요를 늘리겠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 가동을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석탄이나 아니면 석유나 또는 게스를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말하자면 건설 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코스트는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SMR은 이제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건설 기간이 짧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우라늄을 가지고 또 사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기회비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표 하나를 좀 들고 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페이지 2페이지에 이제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라고 한 차트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 보시면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걸로만 이제 발전원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비교하면은 사실 이제 이제 그 원전 쪽이 거의 육상용 태양광 발전, 유틸리티용 태양광 발전하고 그리고 육상용 풍력 이쪽까지 될 정도로 이산화탄소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로 들어가면은 이게 기회비용 자체가 부지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부지를 향후에 20년 가까이는 원전으로 사용했던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핵 폐기물 문제는 이게 계속 원전 내부에 계속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외부 방출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되고 실제로 원전이 한번 이제 사고가 났었을 때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냉각기를 통해서 이제는 해안가로 이제 버려주는 요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다양한 이제 방사능들이 노출되는 부분들 SMR이 그 부분을 많이 감축시켜줘서 실제 내륙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소형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기존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대비해서 그게 훨씬 이산화탄소량이 감소가 되고 기회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군요.